지연이는 A의 13입니다. 쉽지 않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스피킹 또 안했어잉? 네. 얼마나 잘하나 안 보자 스피킹 안하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다 모여 일단 개수는 이렇게 되고요. 다 모여서? 베스트. 베스트. 땡 이유? F. V. E. F. F. T. 베스트. 베스트. 오케이. V는 항상? V. 윗니가 아랫입술을 스치면서 F 소리. F가나 있는 F 소리는 방법은 비슷하지만 얘는 그냥 바람만 밖으로 뿜으면서 F. 얘는 입술이 떨리면서 V. E는? E, A, O. 중에서? E. S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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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Z. T는 항상? T. 그래서 합쳐서? 베스트. 베스트. 뜻은? 조끼. 베스트. 조끼. 조끼. 베스트. 베스트. 쓰기. V. E. S. T. 소리.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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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서? Umbrella. Umbrella.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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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하나, 하나, 셋, 하나, 넷. OK. Umbrella 된 거? 하나씩? U. O. M. F. B. U. U. E.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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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brella. Umbrella. 얘는 아가 아니고 얼껄죠? Umbrella. Umbrella. 그래 라라고 하네. 라라고 해도 되고 오라고 해도 큰 관계는 없어요. 자 그래서 U는 U, U, O. U, U, O 중에서 O. M은 항상 L.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엄. 뭐라고? 엄. B는 항상 V. R은 항상 R. E는? E, A, O. 중에서? E.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Umbrella. 얘만 B, R, E가 내는 소리.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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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V. OK. 그다음 L, L은 항상? U. O. A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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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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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중에서? A 또는? O. 그래서 다 합쳐서? Umbr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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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발랄하게 읽는데? Umbrella. 우상. 이렇게 읽는 것 같다? OK. 소리. Umbr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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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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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br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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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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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합쳐서 몇 가지 소리 다 합쳐서 오케이 그래서 V는 항상 A는 A, A, R A, A, R, O 중에서 A 된 이유는 끝에 얘가 이름 물어봤죠 내 이름은 A야 그래서 몇 가지 소리가 S는 S, S, S 중에서 V, A, R, O 중에서 V, A, R, O 뜻은 꽃병 V, A, R, O 오케이 꽃병 V, A, R, O 쓰기 V, A, R, O V, A, R, O 소리 V, A, R, O V, A, R, O 오케이 계속 계속 이거 네 개 아 셋 하나 모여서 UP OK 하나씩 어 어하고 T 합쳐서 U는 U, U, O 중에서 UP OK P는 T 합쳐서 UP UP OK 뜻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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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쓰기 U, P 학원 이름이네 UD OK 라고 계속했어 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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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씩 T T T N NU T T E는 E, N, O 중에서 A KING 항상 T N 항상 N 옆가위 소리 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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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M N E T T T T T T 그랬 common T the A가 가진 소리는 에이, 에, 아, 어 에서 에구요 E가 가진 소리는 이, 에, 어 에, 엠, 어 에이고 아 에 입니다 응? 텐트야 이게? 텐트지? 아에, 아에, 이, 에 하고 어에, 이, 에 하고 지금 구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시험 문제 쓰기 시험에도 이렇게 틀린 게 많네요 오케이, 다음 계속 했어? 탑 탑 오케이, 그래서 하나, 넷, 하난데, 일단 하나씩 T 네? 아니, T T 어 아 F F 합쳐서 탑 탑 오케이, 그래서 T는 항상 T, O는 O, O, 아 어 중에서 아 오케이, P는 항상 어 네? 오케이, 그래서 합쳐서 탑 탑 탑 오케이, 소리 탑 쓰기 T, O, P 소리 탑 탑 탑 오케이, 계속해서 하나, 셋, 둘, 셋, 하나 뭐여서? 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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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거가 아니고 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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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하나씩 T T T A A A 탑 윈 아이가 아 소리 내는 경우도 있어? 탑 아니요 아이가 가진 세가위 소리 뭔데? 탑 아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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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아는 없는 것 같다 탑 이 그래서 요가의 소리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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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는 그 그 이 이 에 에 에 타이개월이야 타이개월 타이개월이야 타이개월 타이개월 오 오잖아 오 끝에 오는 이 알은 맨날 얼 소리나는거 혹시 눈치 못챘어요 그동안 영어단어 하면서 오케이 힘 빠져가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아이가 내 이름을 불러줘 아니면 대표소리내면 힘이 많이 든다고 여기에서 힘을 다 써버렸어 타이 할 때 힘을 다 써버렸어 그럼 얘는 힘 빠졌겠네 그래서 힘 빠진 이가 가진 소리 이 에 어 중에서 힘 빠진 소리 어가 냈다고요 그래서 타이걸 냈다고요 오케이 소리 타이거 타이거가 아니고 타이걸 오케이 쓰기 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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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소리 van van 하나씩 van van 얘 선생님이 일부러 하나씩 틀리게 했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오고 에 에가 에가 아니고 에 라 했죠 좋습니까 해 van 소리 van van 쓰기 V, A, N 소리 Van Van 그래서 셋, 하나, 하나, 셋, 하나 모여서 Under Under 하나씩 어 어 늘 합쳐서 언 두 어 어 어 어 끝에 오는 E가 맨날 어 그래서 합쳐서 Under Under U는 U, U, O U, U, O 중에서 어 N은 느 합쳐서 언 D는 느 E는 잎받아서 E, E, O 중에서 어 R은 그래서 얘는 Under 달 달 다음 써서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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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뜻은 R OK 너 이거 두 번째 하는 거잖아 그치? 네 근데 왜 이렇게 틀린 게 많아 소리 Under 쓰기 U, N, D, E, R 소리 Under Under 자 그래서 수기 시험에 틀린 게 하나, 둘, 셋 아홉 개 중에 지금 세 개나 틀리셨거든요 고쳐 갖고 오세요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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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에 는 들